1.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럼 일단 예외.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외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용어가 다 생소하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일단 용어를 단순히 그냥 무슨 영어처럼 그냥 한글이니까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는데 총괄에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그래서 이런 고유 명사들은 하나의 문장을 압축한 거죠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용어를 정한 게 아니죠 어떠한 의미를 한 번에 압축한 명사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처음 듣는다고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영어처럼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한글대로 해석하려고 하셔야 돼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를 총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그럼 제목을 토대로 똑같은 사례에서 갑이라는 사업자가 A사업장이 있고 B사업장이 있는데 이번엔 납부만 총괄해서 한대요. 그럼 사업자 등록도 원칙대로 가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원칙대로 A사업장 각각 B사업장 각각 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계산 발급 수치도 등록번호가 이제 다르니까 발급도 각각 B도 각각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할 수 있어요 신고는 각각이에요 또 신고는 각각 요게 주사업장 총괄 신고 납부가 아니죠 제목이 납부만 있죠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되는 특례요 그럼 왜 대체 납부만 A사업장에서 총괄할 수 있냐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해가 잘 되니까 그 이유를 쪽에서 말씀드리면 A사업장에서는 1,000원의 물건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B제주장에 1,000원을 그냥 원가대로 반출해요 요기는 그냥 물건을 들어오는 데고 요기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는 데요 그럼 이 공급이 공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반출한 거에요 물건을 그냥 넘긴 거에요 그냥 그래서 공급의 개념은 아직 제대로 안 배워서 좀 애안기했지만 더 극단적으로 이런 사례도 지금 예안될 수 있으니까 갑이란 사업자가 A, B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A사업장에서는 매입만 일어나서 환급이 천 일어나요 매출은 하나도 없고 매입만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천이 나왔어요 환급도 모르겠 마이너스 천이 나왔다고 볼게요 세금을 마이너스 천 그리고 B사업장은 2,000원에 2,000원에 납부세액만 등장했다고 볼게요 이 사람은 매입을 안 해서 공급만 해서 매출세액만 나왔어요 얘는 매입만 했어요 얘는 공급만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사업자였던 거에요 그래서 이게 세법에 뒤에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확정신고기한이 7월 25일까지 해야 돼요 1기로 예를 들면 납부는 7월 25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환급은 언제 하냐면 요 7월 25일부터 30일 내에 해요 일단 신고를 해야지 이 사람이 환급세액이 발생했구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신고기한 제한부터 30일 내에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의 사업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2,000원을 납부하고 여기에서는 1,000원을 돌려받아요 결과적으로 1,000원만 애초에 냈으면 되는 거죠 통쳐서 애초에 통쳐서 그냥 7월 25일에 1,000원만 납부하면 됐었는데 이 사람은 2,000원을 냈다가 30일에 1,000원을 돌려받아요 그럼 이 사례가 금액이 그냥 작아서 1,0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부가세는 엄청 크기 때문에 10억 20억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10억이란 20억이 별 이유 없이 30일 동안 묶여 있어요 애초에 10억만 냈으면 되는데 20억을 냈다가 10억을 돌려받아요 이거 자금이 묶여있다 사업에 빨리 써라 그냥 납부를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해라 너가 하나의 사업자니까 그래서 이때 주된 사업장에서 1,000원을 퉁쳐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만 납부해라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야 대신에 중요한게 신고는 각각해야 돼요 납부만 총괄해서 하자 어디서 주사업장에서 매년 자금이 묶여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 배우지만 그걸 이해해야 되는거죠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해야 되지만 황급은 신고기한 또 30일 내받으니까 그 30일 동안에 묶여있는 자금이 있다 그 묶여있는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선 납부를 하나 해서 퉁쳐서 하자 그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야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납부는 주사업장에서만 한다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해 없이 그냥 납부는 총괄했으면 납부는 총괄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거죠 신고는 각각하겠지만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첫번째 특례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오늘의 주사업장에 꼭꼭을 한다는거